쿠팡 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가 뉴진스 한이의 국정감사 출석과 소설가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패러디했다가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L 코리아는 지난 19일 공개한 편에서 베트남계 호주 국적의 한이의 말투를 코미디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팬들은 조롱이자 인종차별적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소설가 한강이 노벨상 수상에 대한 소외를 밝힌 것 역시 패러디로 등장했는데 진지한 순간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